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마리클레르 마이 텐 페이버리츠 하려고 왔습니다. 시작할게요. 더글라스 케네디 빅피처라는 책입니다. 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는데 엄청 자극적이고 엄청 재밌어요. 근데 저 더글라스 케네디 책을 아마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스 초코 연하게 휘핑 추가 저는 아이스 초코를 약간 우유 맛 나는 거 좋아해서 살짝 연하게 하고 그리고 휘핑 꼭 추가해야 돼요.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달달하고 고소한 느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식빵입니다. 여러분 밍밍한 빵 되게 좋아해요. 뭔가 식빵이면 통밀빵 뭔지 아시죠? 그런 밍밍한 맛. 빵 본연의 맛. 그 뭐야 여기 잘하는 데인가? 모르겠지만 식빵을 잘한 집이 진짜 잘한 집이에요. 식빵 잘한 집 추천받을게요. 저는 이 근데 가생이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사실 잘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빵 그냥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안에 파먹어요. 많아요. 이거 지금 제가 딱 하고 다니는 게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팀반지, 팀발찌. 이거는 소원반지. 이거는 염주. 그리고 이거는 엄마랑 커플 팔찌 다섯 개. 엄마가 20대 초반에 이 팔찌 다섯 개를 맞췄대요. 이 금 팔찌 다섯 개를. 항상 엄마 보면서 이게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해 줬는데 엄마가 좀 비교적 최근에 이거를 사주셨어요. 제일 아끼는 악세사리들입니다. 혹시 카레이더스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예요. 서커스 만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카레이더스타라는 만화를 보고 서커스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캐나다 학교에 막 매일 보내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만화의 여운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명장면. 천사의 기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소라라는 캐릭터는 하늘 날아요 이렇게. 레온이 이렇게 올려줘서 소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50을 이렇게 풀리는 그 명장면이에요. 아마 50화인가? 그쯤? 저는 에이브리드 라빈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에이브리드 라빈의 에이브리드 라빈의 스케이터보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에이브리드 라빈의 아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 좋아해요. 락 좋아합니다. 비긴어게인 비긴어게인이라는 영화를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비긴어게인처럼 저도 뭔가 그렇게 음악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 향수 가져왔어요. 많이 썼어요. 지금 몇 병째 쓰고 있거든요. 딥티크 오드 두왈렛 34번가 생제르망 저 항상 이 향수만 쓰는데 이게 어떤 향이냐면 스포티. 그때 파시는 분이 이거는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남자 향수 여자 향수 없지만 약간 남성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되게 무겁고 스포티한 느낌?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어 좋아. 진짜 좋아. 이 향 진짜 좋아. 감자튀김 넣은 수제버거 여러분 감자튀김 넣은 수제버거 진짜 먹어보셨어요? 이 비주얼. 방금 두 개 먹고 왔거든요 햄버거. 엄청 맛있어요. 저는 근데 수제버거를 진짜 좋아해요. 햄버거 좋아하고 햄버거 야채 무조건 빼고 감자튀김 시켜서 감자튀김 넣어 먹으면 맛있고 감자튀김 밀크쉐이크에 찍어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고 해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드. 짠! 엄청 예쁘죠? 이렇게 보여줘야 예쁜가? 좀 더럽긴 더럽다. 좀 따가울걸. 제가 왔다갔다 할 때 보드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뭔가 어디 나가서 보드 타자 해서 보드 타는 것보다 왔다갔다 할 때 너무 귀찮으니까 탈 때 많은데 이게 파는 서퍼보드라는 그런 보드고 바퀴 쪽은 롱보드를 달았어요. 그래서 크루저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미 만대로 서퍼보드에서 그 바퀴를 다 떼버리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달라요. 안 타본 느낌일 거예요. 되게 큰 크루저보드 타는 느낌? 엄청 멋있죠? 엄청 멋있죠?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다 소개했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에 대해 뭔가 좀 아셨을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클레르 8월호 많이 봐주시고요. 소연이 삼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갈게요. 안녕 빠이빠이.